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 OMR은 따로 OMR이 분리가 돼 생윤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었어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사회문화를 보고 있어 와 나 베카리아하고 칸트 헷갈렸다 OMR 다시 꺼내가지고 수정테이프를 드는 순간 Let's go! 아니지 마 하루 베카리아 사용제였대 어김없이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됐지 그러니까 이제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거의 200여 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데 수능이 공정함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데 그런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방지 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외대보고 다녔을 때 한 친구가 무지동 친구 한 명 있어 이 친구가 이제 바로 그냥 PMP를 들고 왔어 수능날 바로 부정행위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이듬해 수능 시험 응시 자격이 와 그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그 경중에 따라서 그 당의 수능만 무효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능도 못 봐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가 이 친구 인생에서 멈춘다는 거야 작년에는 232건의 부정행위고요 그중에 약 반 정도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야 아 여러분들 인정?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4교시가 뭐예요? 탐구 영역이야 여기 시험지가 여러 개 깔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헷갈리셔 애들이 이미 풀었던 거 답을 고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를 풀었는데 사회문화를 먼저 풀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전자기기 소지 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행기 모든 데 안 울리겠지 그리고 제출을 안 해 1교시 때 과학기술의 발달로 핸드폰이 시리가 울릴지도 몰라 여러분들 진짜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인정? 어 그리고 종료령우 아 이거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내가 한 4수땐가 3수땐가 너무 무서운 광경이 있었다 계속 쓰는 거야 진짜 감독관이 개빡쳐가지고 드세요! 거기서 내칠 수 있는 고성을 때리는데 와 그 발성 자체가 개지려 그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때 대다수의 애들은 이러면서 그 친구를 손 머리로 쳐다봐서 졸라째려 막 근데 그중에 한두 명은 그 친구한테 시선이 감독관들이 쏠린 타임을 그리고 자기가 써버려 고쳐 거기서 시간 딱 확보하고 어 그런 식으로 야매를 치는 애들도 있어요 종료령 전 5분까지 치타처럼 달려든다? 100%야 그 5분 전에 쇼부 봐라 적어도 3분 전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 와 이게 돼? 요즘도? 이거 무슨 롤 대리도 아니고 이게 대리응시가 어떻게 가능하나 매년 이게 터지네 진짜 아니면 쌍둥이 사건이라든지 어 쌍둥이인데 한 명 수시로 이미 합격했어 쌍둥이니까 한 번 가서 쇼부보고 와 이럴 수도 있겠지 각 교시마다 두세 명의 감독관인까 이게 진짜 주감독관이 있고 부감독관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챙겨야 될 건 부감독관 부감독관 여러분들 등 뒤에 있어 슈바 여러분들 앞에 주시험관 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상체크가 가능하고 김수환 형사인지 아니면 조나단인지 어 기본적으로 공범시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 부감독관 파괴 안 돼 그것 때문에 제가 당했잖아 오수 때 독해 때 듣기 풀지 말로 이런 개소리를 들었는데 부감독관을 의심하세요 들어왔을 때 빨리 면상체크 해놔라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받아 야 이거 비행기도 안 뜨는데 그날 기본이지 여러분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진짜로 경찰이 배치돼 야 니가 대통령이야 인정? 어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자 분신술 썼는지 안 썼는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야 아날로그 시계로 가야 돼 아날로그 나중에 볼게요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예? 수학하고 영어 때는 보다 더 면밀히 어떻게 해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아 이번에 좀 빡셀 것 같은데 저렇게 부정행위를 일삼은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서의 실수들이 피해를 많이 그러니까 너무 그 시험장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이러면 애들 더 긴장되거든 그래서 좀 좋지 않아요 이게 이런 느낌들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를 처리한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거의 많이 갖고 와 휴대전화 나는 솔직히 안 갖고 가는 걸 추천해 그냥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수능장 인정 유튜브 각 확보 수능장 이거 바탕화면으로 해놔야지 지지 mp3 플레이어 그거 왜 듣고 있냐 그냥 음악 들으려고 야 쉬바 비문학 신문 생각할 때 형용돈종이야 그거 생각할 때 니 귀속의 아이즈원이야 하지 마셔 제발 라디오 수능 시험장에 FM 라디오 들어야 돼 김신영씨 들어야 돼? 니가 고3인데 교통사항이 뭐가 필요하냐 통신결제기능 블루투스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 그래 그래 무조건 아날로그 그 전날에 뭐 시계점 이런 데 가가지고 웬만한 시계 안 멈추지 근데 수능 날 멈춘 사람 꼭 있어 아니면 두 개를 갖고 가 두 개 혹시 뭐 둘 다 멈춘다? 니 인생도 미희미누 추천 오수 경험상으로는 안 갖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얘들아 꼭 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시험 중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그 다음 흰색 수정 테이프 이거 여러분들 뭐가 핵심이냐면 그 시험관이 착하잖아 그럼 수정 테이프 검사하고 니 거 쓰게 해줘 그럼 니가 급할 때 지워야 되잖아 손 들고 받을 때 이미 5초 지나가 매 시간 전에 허락받다 감독관 바뀌자마자 허락받다 적극적으로 지우개 샤프심 니 거 갖고 와 예전에 수능 샤프가 개많이 부러져가 욕 먹어가지고 이번에 샤프심이 되게 좋을 거야 요즘 되게 좋아 한 근 2, 3년 되게 좋아 근데 예민한 친구들은 수능 샤프 받자마자 샤프심 다 뽑아 그래서 니 거 니 거 0.5로 바꿔 근데 내가 그 정도 안 예민하면 수능 샤프 졸라 좋아요 진짜 니가 악력 오지게 맨날 악력기 들고 김종국식 운영 안 했다? 그러면 절대 안 깨져 근데 그 방구석에서 풀었던 그 느낌 살리고 싶잖아 그러면 빼고 니 샤프심 장전해 그 다음에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결제기는 마스크는 있어야지 마스크도 한 2, 3개 더 챙기는 거 어때? 콧물 오지게 싸셔 그 다음에 기침도 나 그 한 번 자기 가르침 묻잖아 그 마스크 계속 쓸 수 있어? 야 그냥 오지게 싸 마스크 어 5개 장전에 그냥 인정? 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 투명 종이 개인 샤프 샤프는 자기 거 못 쓰게 하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샤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나봐 빡세졌어요 감독이 그리고 예비 마킹용 플러스 펜 와 이게 안 되네 그 우리가 컴퓨터 사이펜 중에 옛날에 보면은 그 뒤에 그 빨간색 붙어 있어서 예비 마킹할 수 있는 이게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런 거 쓰는 친구가 뭐냐면 졸라 예쁘게 색칠해 어 타원 모양의 그 색칠할 때 그 성기운이 달고나 그 혓바닥하고 테두리 안 나가게 싹 그렇게 어 색칠할 때 야 이렇게 해놓고 걔네들은 필적 확인난 문구도 컴퓨터 사이펜 두꺼워 죽겠는데 어떻게 얇게 써가지고 그 살짝살짝 써가지고 그거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와 교과서 참고 이거 안 되죠 어 야 밑에 뭐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밑에 뭐 뉴런 어 어 책상 밑에 어 맞는데 뉴런 야 이러면 이거 뭐 끝났지 3차 함수 2대 1로 떨어진 거 안 해왔는데요 어 이거 안 되죠 4교시 응시 방법 준수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 없이 그럼요 이게 뭐 당연하죠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 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이거 진짜 많아 수능 2번 신청하셨을 때 이미 과목 선택이 끝나 있고 그것이 책상의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어 1선택 2선택이 이미 적혀 있다니까 얘는 늦게 풀고 나는 일찍 풀어야 돼 그게 정해져 있다고 그 느낌이 오케이 만약 본인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돌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 와 그래 니가 생활과 윤리풀는데 사회문화 풀면 부정행위야 그리고 생윤하고 윤희사 동시에 어 이거 겹치는 거 없어? 야 칸트 이번에 안 겹치냐? 이거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인생 망하는 거라고 그럴 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 어떻게 pdf 공식 보도자 이런 말까지 쓰겠냐 이게 해석한 무슨 말이냐면 휴바 그동안 무지성 왜 이렇게 많았어? 이거야 관심이 이만큼 다 안 가졌다는 거야 어 무지성으로 맞다는 거죠 인연수능 어 이거 핵심이야 이번에 이거 달라 한국사하고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를 같은 OMR에 체크해서 냈어 원래 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 OMR은 따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따로 요렇게 OMR이 분리가 돼 근데 요것도 핵심이야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생윤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었어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사회문화를 보고 있어 근데 한 6번쯤에 아! 와 나 베카리아하고 칸트 헷갈렸다 OMR 다시 꺼내가지고 그 1선택에 뭐 15번 해서 수정 테이프를 드는 순간 엘스 겨! 하루 베카리아 사용제도야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 생활과 윤리 15번 답을 30분에 생각 못해서 나중에 사회문화 풀다가 생각나면 15번 풀어야지 이러고 사회문화 풀고 있다가 오케이 3번! 새로운 답안을 3번에 아... 작성한다? 안 된다는 거다 이거 중요하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 예? 야 이거 원래 있었냐? 아 나 이거 모르겠다 부정행위 계획 정화... 옆 친구가 이번에 이 보도자료를 뚫고 나 이렇게 부정행위 할까 이렇게 봐주면 그러니까 친구가 조상우야 친구가 상해 내가 알리야 슈바 얘 구슬 갖고 장난치네? 이럼 이제 바로 제보할 수 있다는 거지 부정행위 완전 척결하겠다 우리나라 이런 지금 감성이다 네... 부정행위자 조치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법으로 올려버려 단순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네... 그동안에 부정행위가 좀 있는데 유형 먼저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손을 옆으로 해가지고 이진법이야 손가락... 더진이었어 이상민이야 기침 한 번 1번 크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른 수험생의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느낌 건탈이에요? 이거는 수능시험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야 식어버 식어봐 야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기타 부정행위 심의면 중대한 부정행, 오케이? 여기가 심하네 다음 연도 1년간... 와... 강제 3수 당일 시험만 무효 강제 재수 종료령 있었고요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푼 검색용이 다르지 않네 마스크 잠깐 벗어보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계속 안 벗어 어 벗으세요 잠깐 벗은 후회고 오... 실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좀 있네요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 휴대전화 진동에 울려 금속탄지기를 이용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 가만히 있던 애가 봉변 터졌어 와... 학생의 소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수분감을 넣어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이거는 대놓고 컨닝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치 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번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보도자료 읽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 수능시험이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디 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좀 야무지게 숙지를 해서 수능나 이런 좀 불쌍사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전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